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러시아 용병조직 바그너그룹의 무기를 지원했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도 무기를 주고받으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존커비 국관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의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속하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정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비인도적인 러시아 전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과 함께 이란이 러시아 전쟁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안보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주변국들의 원조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지원 제공은 안 된다는 경고에 중국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권을 존중하길 바라며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계속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정부의 방첩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공급한 러시아인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서 러시아로 방첩 작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러시아 국적의 일리아 발라카에프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라카에프는 북한의 유독가스 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공급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으며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1등 서기관과 계약을 맺고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이를 입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러시아 비밀경찰과 북한 정부를 위해 방첩 작전 장비를 조달, 밀수, 수리함으로써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이번 기소는 자신들의 이익과 북한,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기소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4일, 지난 3일 동안 열렸던 총회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 2년간의 이란과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체제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나라들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50척에 육박하는 유조선들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연료성 유류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어디에선가 유류를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여서 대북 제재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을 촬영한 플래닐랩스의 위성사진에 유조선 두 척이 보입니다. 길이가 각각 95미터인 이들 유조선들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하역 부두 두 개에 각각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한 상태입니다. 부두 반대편, 즉 육지 부분이 북한의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유류탱크 밀집지대라서 이들 유조선이 유류를 하역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700미터 떨어진 또 다른 유류 하역 부두에서도 유조선 두 척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년간 남포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해 위성사진에 포착된 유조선의 수는 모두 48척입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은 선박에 따라 만 배럴에서 3만 배럴로 추정했는데 남포에서 포착된 48척의 유조선에 적용하면 북한은 최소 48만에서 최대 144만 배럴의 정제율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이나 야간의 활동에 포착되지 않은 유조선 등을 고려하면 실제 유조선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안보리 계리로 규정한 연간 유류 50만 배럴 공급 상한선을 훨씬 넘는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많은 양의 유류를 반입한 정황이 있는데도 유엔의 공식 기록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율이라며 보고한 내역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류, 석유젤리, 윤활유용 기유 등 비연료 유류만 있을 뿐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공식 대북 정제율 공급량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보고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입니다. 아스팔트 재료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프라운 교수는 중국이 수년 전부터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유의 양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밀수출되는 정제율와 별도로 송유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도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과 아미베라 의원이 23일 발의한 적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은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의 영향을 받은 외국 파트너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허가 결정 등을 신속하게 하는 한편 미국의 수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해당 외국 파트너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권적 결정에 대응해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자신들의 정책을 형성하거나 응징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7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공화당의 토드영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인 리질리언트 쉴드 2023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칠함대 사령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일본 자위대는 2월 23일 일본 요코스키 함대 사령부와 일본 전역의 다양한 지휘소에서 진행한 리질리언트 쉴드 2023 훈련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질리언트 쉴드 훈련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 일주일간 진행되는 열리의 훈련으로 잠재적인 영내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해군의 전술과 기술, 절차를 시험하는 동시에 양국이 이런 절차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게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칼토마스 칠함대 사령관은 이날 리질리언트 쉴드 훈련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이 가상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고급 방어 능력을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이 훈련은 자위대와의 상호 교환성과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안일 3국은 앞서 지난 22일 동해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해상지휘관 회의를 가지는 등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